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린이 길거리에서 연필 하나하나를 1달러를 주고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말이 파는 것이지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면서 구걸을 하는 거죠. 그 앞을 한 회사의 대표가 지나갑니다. 불쌍해요. 무심코 1달러를 주고 무심코 또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다시 거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돈을 내가 냈는데 연필을 못 받았네요. 주세요. 이 거린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 참 벼룩에 간 빼먹을 사람이네. 그러한 마음이겠죠. 회사 대표가 말을 합니다. 여보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거린이 아닙니다. 연필을 1달러 주고 파는 일을 하고 있으니 당신도 나처럼 사업가입니다.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어? 이거 보게? 맞는 말이네. 내가 정말 1달러 그 받고 연필을 파니 내가 작지만 어엿한 나도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자아상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는 진짜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격려와 그러한 목표와 비전을 심어줬던 그 사업가를 찾아가서 너무너무 고맙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줘서 감사하다라고 꽉 끌어안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은 사람을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답답함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위기와 시련을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과 꿈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돌파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금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송사에 휩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압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항해 도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이 광풍 앞에 백전노장 백부장도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로마의 병사들 혼비백산합니다. 심지어는 평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업을 그렇게 살아왔던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마저도 이 대자연의 횡포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넋을 다 빠진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미친 듯이 불어다는 폭풍과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들은 이리저리 이려 편주처럼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배를 가볍게 해서 침몰을 면키 위하여 그 목숨처럼 귀한 그 짐들이 다 돈이 아닙니까? 그걸 바다에다 던지고 나중에는 배의 기구들을 항해를 위해 꼭 필요한 그 기구들을 바닷물 속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풍랑 때문에 여러 날을 먹지 못하고 그들은 굶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하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는 여기서 물기신데 누구나. 바로 이때입니다. 바울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폭풍 우습에서. 이 일개의 죄수에 불과했던 이 한 사람 바울. 그가 모두를 격려하죠. 안심하라고. 죽지 않을 거라고. 힘을 내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23절과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아 죽지 않아.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수 주님의 보금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로마에서의 보금 전파가 세계 선교에 불을 당길 것이라는 위대한 비전을 확인을 시켜 주신 겁니다. 이 분명한 비전 붙잡고 바울은 다 두려워하고 이제 죽었다 포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모습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담대한 모습으로 바울이 경험한 유라굴로 광풍의 상황은 마치 코로나 팬데믹을 직면한 우리의 처지와 같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쳤습니다. 정신없이 휘몰아쳤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2년 세월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재산 손실을 크게 보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만남도 그렇고 이동도 그렇고 이전에는 마음껏 누리던 삶의 여러 부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몸이지만 내 몸대로 할 수 없고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대로 할 수 없는 그냥 코로나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지치고 그 우울감을 단순히 느끼는 차원인 코로나 블루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죠. 이 상황까지 떨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배에 지금 막 물이 막 밀고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앞으로 닥칠 후폭풍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동성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죠.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이 돈들이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심각하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심하면 이게 자칫 삐그덕 해버리면 경제 대공황이 확돌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순간을 우리는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왜냐하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항해 기술 아무런 효력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고정관념 내 인생의 주도권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지금 못하잖아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힌 바울은 배에 탄다. 하든 이에게 위대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막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말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암담한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적 상황을 답답한 현실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비전은 신가를 더욱더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체험을 했죠. 먼 여정을 마치고 부하들을 이끌고 시글락 그들의 거주지에 왔습니다. 마을이 쑥대밭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거죠. 불을 지르고 자식들과 아내와 하여튼 모든 살고 있었던 세간살이를 다 탈취해가고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부하들이 다윗을 원망하래요. 저 다윗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이 꼴 당했다. 도를 들어가지고 방금 전까지는 대장님 대장님 했었는데 저거 죽이자. 그 눈에 핏발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철렁하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여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을 향한 비전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이죠. 어떤 비전입니까? 기름부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너는 통치하게 될 거야. 신정 통치를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너는 그런 통치자가 될 거야. 이 기름부음의 비전인 겁니다. 지금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일촉직발의 상황 속에서 그는 그것을 떠올리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과거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 이것은 결코 지금 무의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셨고 그 기름부음을 내게 주셨기에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 비전인 거죠. 이런 확신으로 위기를 그는 뛰어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중학생 때 수영장에서 익사할 뻔했다는 이야기 한 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깊은 물에 따라 들어온 제 친구가 그냥 막 허우적허우적 얼굴만 여기만 내밀고 막 동동동동 거리는 거예요. 야, 저는 저러다 죽겠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필이면 그 지푸라기가 제 목이었습니다. 제 목을 그냥 꽉 잡고 이 거머리처럼 떼 내려고 해도 야, 이러면 다 죽어. 그런데 제 목을 안 놓는 거예요. 얘는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막 떼 내려는 자와 붙어 있으려는 자에 그냥 몸부림이 막 엉켜 있는데 결국 둘 다 힘이 빠졌습니다. 제 목을 꽉 잡고 있는 제 친구와 함께 저도 물속으로 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물속으로 쭉 들어가서 위가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찰랑찰랑 저 위에 수면인데 그 잠실 수영장, 따이빙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푸른 그 형광등빛이 그때는 왜 그렇게 평온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아, 이래서 죽어가는 건가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눈앞에 갑자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얼굴들이 마치 영화 필름이 쫙 지나가는 것처럼 터터터터터 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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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하여튼 암흑의 친구들 뭐 등등, 쫙 0.1초나 되었을까.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0.1초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간이요. 이게 물리적인 시간, 법칙을 뛰어넘는 시간인 거예요. 쫙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왠지 몰라도 그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수는 없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을 수는 없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어디서 힘이 났는지. 지금 막 친구 떼어내고 얘는 붙어있고 하면서 막 다 힘 빠져가지고 물속으로 쫙 지금 익사하려고 하는 직전인데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는지 막 탁 힘이 나면서 결국에는 이 친구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다시 헤엄쳐 나와가지고 안전요원을 품은 거죠. 우리 친구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죽을 수 없어. 이게 무슨 할 일인지는 명확하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비전이 아닙니까? 명확하진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사명이 있어. 그 비전이 저를 살린 거죠.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어려움과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비전 없으면 못 견딥니다.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그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병사들이 그거 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땅을 파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판 땅을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게. 다음 날 이거 다 메꿔라. 이유는 몰라요. 흙 메꾸는 겁니다. 다음 날 또 파라는 겁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그 다음 날에는 또 메꿔라. 이거 반복을 한 달 동안 시켜놓으면 이 유대인들이 정신착란에 걸리던지 완전히 자포자기하던지 심지어는 자살한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지금 목표가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나. 맥이 빠지고.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비전 분명하고 목표가 있으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데 그 비전과 목표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끝장날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나치들이 그 심리 상태를 잘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대체 그러면 비전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가 아니면 내가 만드는가 답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가 내가 만드는가 답은 뭘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아모스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쉬운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비전을 떡 안겨주시는 겁니다. 아모스 7장 14절 보십시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왁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양떼를 치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시옷도 생각하고 있지 않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비전을 주시고 그 선지자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의 목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위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내가 비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경적 원리를 위배하지 않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지각을 활용하여서 내가 비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문제는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이 이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헷갈려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주야 내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비전이 임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야, 성경을 통해 너 나의 선한 뜻을 알고 있지 않니? 원리를 알고 있지 않니? 큰 범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니? 그렇다면 네가 비전을 세워. 내가 기뻐하고 내가 흡족해하고 내가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네가 비전을 세워.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유명한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고통이에요. 야베스 고통 왜냐하면 낳을 때 너무 엄마가 산통이 심해가지고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 고통이라고 이름을 친 겁니다. 이 엄마도 참 너무 심해요.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자신의 비전을 아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복주세요. 저의 인생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란을 벗어나 근심없게 해주세요. 즉 이거 뭡니까? 탁월한 인생을 사는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비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과 그 믿음의 큰 원리 안에서 스스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단히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노력하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 부으면서 인생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 즉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헷갈려하는 부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딱 설계도 청사진, 블루프린트 딱 내놓고 너 이 회로만 따라서 너희 이렇게 살아가야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살아가도록 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 즉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전략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마귀는 대적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대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적용을 해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원리를 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해라. 거룩함을 추구해라.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해라.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려라. 성도답게 살아라. 말씀 원리대로 따라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죠. 큰 범주를 주신 겁니다.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활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전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실현해내는 인생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은사가 무엇인지도 발견을 해나가면서 그 은사를 거기에 투입을 하고 내게 주신 많은 자원들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다 거기다 투입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해요. 그래서 매일 기도, 기도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기도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만. 주야, 왜 안 주시나이까?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답답해라. 네가 비전을 세워야지.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고유한 비전을 누군가에게 딱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인생에 지나온 여정, 나의 교육의 배경, 내가 처한 환경,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경험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결단 안에서 내가 인생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의 원리와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 것이죠.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높아심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나 세계 최대 카지노를 제국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카지노 가서 수많은 사람들 재산 다 털리고 자살하고 그냥 정신병자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러한 카지노 제국을 내가 세우게 해달라는 그게 나의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서비스가 좋은 술집 체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자원을 네가 다 멋대로 낭비했구나. 내 원리와 성경의 원칙은 네가 위배한 채 너의 유격과 인간적인 욕심만으로 비전을 세우고 네가 거기에 인생 허비 낭비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개시된 유일한 곳은 성경인 줄 믿고 열심히 성경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세우든지 일단 비전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엔 당연히 헌신을 해야죠. 특별히 헌신을 해야죠. 열심히.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가서 니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특별한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족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니누의 대신 다시수로 배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단 사흘 만에 12만 명의 사람이 회귀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요나가 비전 성취가 지연되도록 만든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바울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에 기꺼이 그는 모든 것을 헌신을 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 걸고 헌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후의 에피소드 아닙니까? 그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투철하게 충성하는 모습인지를 우리는 오늘 유라굴로 광풍 속에 우뚝 서 있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세계 선교의 기수가 되고 신학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티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바티칸 박물관은 세계 최고가 아닙니까? 하여튼 돈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 시국 안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언젠가 한 번 가니까 교황이 그 미사를 진미를 하더라고요. 미사를. 진짜 평생 진짜 못 볼 수 있는 건데 우연히 보게 되는 그런 특권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티나 성당에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반드시 가는 코스인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 벽에 벽이 아니죠.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그 천지창조의 딱 한 커트일 뿐입니다. 한 커트일 뿐이에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전체 벽화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40m, 폭이 14m 천장 전체가 다 그림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40m요, 폭이 14m인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천장에 있는 겁니다. 천장에, 꼭대기에. 이 벽화를 무려 미켈란젤로가 4년 6개월 동안 그렸는데 이 위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년 6개월 동안에 그거 이렇게 하고 그리다가 이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계속 물감이 눈으로 떨어지니까 만성 눈병으로 하루가 멀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여튼 거기 올라가서 계속 힘을 이렇게 쓰면서 하다 보니까 이 목뼈가 뒤틀리고 척추가 기형적으로 휘어지고 관절념에 무릎과 하여튼 이런 뼈마디가 성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인적인 작업을 4년 6개월 동안 그가 한 겁니다. 어느 날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친구가 봅니다. 너무 안 됐어요. 뒤틀린 몸으로. 그렇게 고생스러운 작업을 하고 있는 미클란조르의 모습을 보는데 선 하나, 터치 하나도 너무너무 정성껏 하더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소리를 질러요. 밑에서 여보게! 여기서는 하나도 안 보여. 잘. 그냥 적당히 하고 내려와. 여러분,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20미터입니다. 안 보여요. 사실은. 그냥 뿌연 겁니다. 그때 미클란조르가 이런 대답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은 아셔. 대충 못해. 그리고는 그렇게 4년 6개월을 헌신을 한 겁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은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미클란조르의 위대한 비전과 헌신을 통해서 탄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팬데믹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이 고난의 끝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도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아니, 그보다 더 힘든 인생에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질병으로 누군가에게는 파업이나 부도나 사업의 위기로 누군가에게는 삶의 고통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이 주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다면 허우적거리거나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는 굳굳이 서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비전입니다. 결국은 비전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이 있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비전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위해서 살면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든든하게 세워줄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줄 겁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간을 드립니다.